서울교통공사 우리 열차는 봉화산 서울의료원행 열차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이번 지역은 영주주가 아닌가? 역촌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역촌. 역촌.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출입문 열립니다. 역촌역.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중요하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출입문 열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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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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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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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번 역은 경위 중앙선이라 공항철도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출입문은 오른쪽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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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월드컵 경기장 성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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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출입문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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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망원, 망원역입니다. 미리 실무는 오른쪽입니다. 출입문 열립니다. 출입문 에어 EV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합정 폴트 아동 복지회 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맞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상수, 상수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출입문 열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광흥창, 서강역입니다. 이번 역은 광흥창, 서강역입니다. 이곳은 광흥창입니다. 이곳은 광흥창입니다. 서강역입니다. 서강역입니다. 이곳은 왼쪽입니다. 광흥창입니다. 광흥창입니다. 이곳은 광흥창입니다. 이동이 왔습니다. 광흥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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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5호선이나 경희중앙선, 공항철도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공덕, 공덕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5호선이나 경희중앙선, 공항철도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효창공원암, 효창공원암 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지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4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삼각지, 삼각지역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지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력은 열립니다. 추억을 육수하는데요. 추억을 앞두고 여성리를 진행하는 도구. 추억이UND을 해봤면 정신을 납입할 수 있다. 추억을 알기만 해도 완성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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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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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한강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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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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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5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청구. 청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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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five. 출입문은 오른쪽입니다. 출입문 열립니다. 출입문은 오른쪽으로 갈아타실 수 있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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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운행을 통해 2라운드에 도착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요 앞, 동요 앞 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top is 동요. 동요,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one. 출입문 열립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창신, 창신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출입문 열립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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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고려대 종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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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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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